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또 멀리 경북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이 마을은 보니까 옛날 양반들이 살았던 동네 같아요 대부분 한옥 집이 많고 상당히 집도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듯이 거의 뭐 이제 한옥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지은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조선시대 정도 지은 집인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대문이죠 여기 이제 이리 오느라 이러는 그런 큰 대문인데 지금 기화가 다 깨져가지고 지금 썩어서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집은 꼭 전세대 고향포면 내다리 내놔라 하는 그런 공포 드라마 촬영장소로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화가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안에 흙이 있죠 그 흙에 지금 와송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 자연산이죠 와송 이게 항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 시골 고향에도 가면은 오래된 재실에 이게 있는데 사람들이 다 뽑아가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몸에 뭐 좋다 하면은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 버리죠 저도 어릴 때 이거 와송 맛을 한번 봤는데 맛이 상당히 시큼합니다 이런 자연산 와송은 오래된 이런 기화집에 와야 볼 수가 있죠 마당도 지금 뭐 풀밭이 되고 있고 점점 이제 폐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주소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또 이거 와송 꺾으러 또 어디 검색해서 주소 알아가지고 또 여기 와서 난장판을 칠까봐 주소를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북 안동 쪽에 보면은 조선시대 그 집안 근세가 대단했죠 진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기세가 대단한 그런 집안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빈집으로 돼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텅빈 집이 돼 있습니다 옛날 90년대 쯤에 안동 지역에 와보면은 도로 표지판이 위에 한글 있고 밑에는 한문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교가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자랑하던 그런 양반 집안도 지금은 텅 비어서 이렇게 처마에 말벌이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말벌이 번식을 다 마치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땅으로 들어가죠 여기 있다가는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벌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집만 비어 있습니다 이야 여기 대청마루 보십시오 이야 완전히 창고처럼 막 온갖 물품들 지금 내놨는데 이야 집은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진짜 이게 뭐 200년이 됐는지 300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또 훨씬 그 이상도 됐을 겁니다 마을 앞에는 지금 냇가가 흐르고 참 배산임수의 멋진 지형입니다 기와도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깨지면은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놔두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럼 석가래나 대들보가 썩고 나중에는 집이 주저앉죠 안채 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지금 잠겨져 있습니다 안에 틈을 들여다보니까 안쪽에 안채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빈집입니다 이 마을에도 한옥 오래된 고가 몇 채가 빈집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뭐 기와에 보니까 잡초도 막 올라오고 이제 그냥 흉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인도처럼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신분이 안 바뀌는 거죠 한 번 머슴이면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양반집에서 머슴사리를 해야 되고 또 양반으로 태어나면 평생 양반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천민도 나라에 공을 크게 세우거나 이러면 어쩌다 한 번씩 면천을 시켜줍니다 즉 이제 천민 신분에서 양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그렇게 면천을 받은 경우는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에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시험을 봤죠 과거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제 뭐 군수라든지 이런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은 양반 자제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일반 양인이나 천민은 아예 과거시험 응시도 못했습니다 양인 중에서도 한문을 잘 알고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과거시험 응시도 못했죠 한마디로 너가 보지 마시노 이 한마디로 모든 게 결정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부의 대물림은 존재하고 있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부의 대물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한 기회가 아직까지도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친다 그러면 지금 법이 바뀌어서 로스쿨을 나와야만 사법시험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스쿨 1년 학비만 해도 1500만원 정도 되고 뭐 생활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몇천만원 들어가죠 웬만한 집에서는 아들이 공부 잘해도 로스쿨 보내기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버겁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를 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건데 시험도 치르기 전에 응시 자격을 제한해가지고 특정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는 나라의 땅 모든 재산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잘 보여야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딸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면은 이 집안은 그냥 팔자고 친 겁니다 이 집안뿐만 아니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조선시대는 엄서제도가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높은 간직을 하면은 아들은 과거 시험을 안쳐도 간직을 하사봤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부의 대물림 플러스 직업의 대물림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검문새도를 누렸던 이런 양반집도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게 다 이제 사라지죠 고래등 같은 귀하집도 지금 허물어져 무너지고 있고 그 많든 전답도 이제 농사를 안져서 수풀에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무상이죠 사람 죽고 나면은 이런 집 땅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웅다웅 열심히 모아왔던 이 재산들도 이제 다 부질없습니다 요즘 송이가 이제 한창이죠 추석 지나고 가격도 많이 내렸고 경북쪽에 갔다가 국도변에 임시로 송이버섯을 파는 매장이 있더라구요 거기 현지인들이 따오는 거 직접 사서 마진 조금 붙여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요게 10만원짜리 버섯 10개입니다 그래도 가을되면은 한번 이런 송이 향도 한번 맡아보고 예 아껴서 아껴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